쭉쭉쭉 빡빡 빡빡 쪼봐보자고 아씨 메인은 먹었어야 됐지 야 이거 이거 아주 문제가 많고만 기리 돌아오 얘네들 딱 두 분만 메시겠습니다 다 필요 없디 우리 로동당에 혁명적인 전사를 두 명 먹고 있습니다 길이디 야 딱! 자 매니저 동무! 야 칠치도 있지 야! 오우 야 그냥 끝내라 빵 빡빡! 이리 띡빡! 이리 띡빡! 이리 띡빡! 3도 좋디요! 괜찮디요 20배! 야 도이치까지 총 20배 조심하다! 이리 띡! 풍바 난리나 띡 지금 야 아주 좋았어